트윙 센세이션, 안녕하세요, 슬픈 감독입니다. 파이밍 팀! 갑시다! 파이밍 팀! 렛츠고! 우와... 진짜, 진짜 장난 아니다. 예술이다, 예술. 와, 대박이다. 아, 감동이에요. 너무 맛있다. 몸이 이렇게 떨리는 게 느껴져. 맨날 오고 싶다, 여기. 창원이다, 창원. 이건 못 먹을 거야, 아마. 와, 맛있겠다, 이거. 뭐라도 꾸면 맛있을 것 같아. 그렇지. 양을 엄청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아, 진짜로? 맞추다! 음식 나갑니다! 오늘 뭐 먹고 싶다고요? 와, 양이 어마어마하다. 아니, 여기 양 엄청 많이 해 주셔. 우와! 우와! 와, 대박이다. 우와! 이게 이제 딱 이렇게 슬로우로 이렇게 나온다. 와, 양 봐. 우와, 양념. 맛이 없을 수가 없겠다. 당근. 어우, 당근. 우와. 양파. 통마늘 좋아? 오, 좋아요. 대박이다. 오, 고추다. 매운 꽈리 고추를 좀 더.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겠다. 이야, 저 밥 들어간 거 봐라. 와, 대박이다. 와! 저걸 진짜 다 아시는구나. 아니, 이거 시작이지. 이거 시작이요. 그렇죠, 회장님? 아니, 뚜껑이 안 덮여. 회장님 뚜껑 맞추셨어요? 뚜껑 맞췄어? 아, 이거 저기 양품인데 맞췄네. 그래요, 우리 회장님이 이거 진짜 큰 맘 먹고 맞춘 거예요. 그전에는 없었어. 진짜요? 감동이에요. 로원아, 로원아. 로원아, 냄새 한 번 봐라. 이야... 자, 냄새 한 번 가볼게요. 두 분 들어오실 수 있어요. 두 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와... 냄새 한 번 갈게요. 와우. 좋아, 좋아. 두 분씩 갈 수 있습니다. 냄새 한 번 갈게요. 자, 함께 가실 수 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이거 김치 한번 먹어봐. 그냥 우리 회장님이 여기 밭에다가 다 총각무로 해가지고 유기농으로 해가지고. 고추 다 심어가지고 한 것보다 더 맛있는 종각집. 아이고, 이거 물김치도 우리 회장님이 시원하게 육수 다 내서 여기 유기농으로 배추 다 한 것보다 더 시원하게 맛있게 잘 나온 종각집이요. 밥이요, 솥밥. 자기들 주려고 솥밥 했어. 아이고, 맛있겄네. 밥 전달이요. 아, 냄새 너무 좋아. 김치가 맛있어. 갓김치랑 파김치는 없네. 종각집에 다 있어. 아, 진짜요? 로훈아, 근데 넌 밥을 벌써 다 먹으면 어떡하냐. 아, 너무 맛있다. 김치가 기가 막히지? 네, 기가 막혀요. 아이고, 벌써 추가. 네, 왜 간을 안 보고 음식을 하는데 맛있어요? 그래서 매번 달라, 기분 나쁘면 맛이 짜고. 오늘은 기분이 어때요? 오늘은 딱 좋아. XOF9 나오니까 아홉 명이나. 누구요? 누구, 누가 나왔다고요? F가 나왔다고요? 응. 나한테 XO. 내가 얘기할게. 이건 진짜 우리 회장님은 친한 사람한테만 하는 거예요. 욕을. 욕을? 저희한테도 해 주세요. 누가, 누가 욕 먹고 싶은데? 저요, 저요. 회장님, 욕 한 번만 해 주시면 안 돼요? 한 번만, 한 번만. 진짜 그렇게 듣고 싶어하니까. 아홉 명이 좋아. 다운아, 넌 진짜 이제 친해진 거예요. 우리 회장님이랑. 진짜 너무 좋았어요, 진짜로. 너무 좋았어? ASMR처럼 정말 악마가 얘기하듯이. 너무 좋았어요. 기류가즘, 기류가즘. 잠깐만. 로훈아. 네. 너 밥 다 먹었니? 아니,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기회 되고 말씀을 하실 때 사투리를 안 쓰세요. 너무 표준어로. 야. 이렇게 하시는데. 로훈아 어땠어? 그 느낌을 좀 얘기해 줘. 이게. 멤버들한테도 들어보지 못했던 용인이야. 이거? 왜? 아, 저기가 햇빛이. 어디 가냐, 주워야. 햇빛 때문에 이쪽으로 온 거 아니냐. 이게 햇빛 맞는 게 나을 것 같아. 나 진짜 사투리 안 쓰냐? 네. 아나운서 같은데. 우리 회장님만의, 여기만의 ASMR이요. 야, 무슨. 내가 욕을 했대 그래, 로훈아. 그려. 너한테 기도. 기도를 한 거예요? 어. 얼른 먹고 싶다. 야, 들어가고 싶다, 여기. 여기 수영하고 싶다. 냄새가. 진이다, 진. 우와, 수영해요. 우와. 우와. 와우. 토종 꿀. 우와, 꿀을 그렇게 많이 냈구나. 됐어, 이제. 와, 진짜 맛있겠다, 저거. 국보다, 국보. 와, 기가 막힌다, 진짜. 우와. 와우. 와우. 이 정도면 진짜 파라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우, 파도 맛있겠다. 우와. 양이 진짜 많아. 우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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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간다, 간다, 간다. 우와. 우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잘 써야 돼, 잘 써야 돼. 우와, 소리 봐. 우와, 맨. 와우. 렛츠 겟잇. 감사합니다. 괜찮지? 네. 최고야, 최고. 괜찮은 정도가 아닌데요? 근데 보통 다른 방송 가면 약간 인서트를 찍으시는데 다 식은 상태에서 먹잖아. 그냥 먹으면 돼, 우리는. 할 게 없어. 앉아, 앉아, 앉아. 통깨하고 빵깨. 빵깨가 뭐예요? 이건 빵 거. 아. 우와, 파, 파, 파. 우와, 이거 진짜 팔고 싶다. 우와. 진짜 예술이다, 예술. 옥장갑 꼈지? 거기다 비닐장갑 하고 하면 손이 안 뜨고 이렇게 자꾸 먹어둬. 아, 그거 먹어야 된다. 가자, 가자, 가자. 먹자, 먹자, 먹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진짜 잘 먹겠습니다. 어우, 침 나왔다. 진짜 잘 먹겠습니다. 와, 나 이거 내가. 침 나왔다. 이게 너무 좋은데. 맛있어? 응. 고기가 진짜 느려하더라. 간이 맛나 모르겠다. 그냥 입에 딱 넣는 순간. 너무 맛있어요. 진짜? 네. 어우, 너무 맛있어. 아우, 회장님. 어떻게? 너무 맛있어요. 고기가 진짜. 나 오늘 진짜 교전기 부서져도 돼. 교전기 부서져도 괜찮아? 그 정도로 맛있어요. 아우, 나 진짜 미쳤나 봐. 왜? 비닐장갑을 뜯어 먹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우, 로은이는 먹을 줄 아는구나. 빨대를 먼저 발라내고. 희영아. 아, 예. 이렇게 목장갑 끼고 봐봐. 기운 날 거야. 봐봐. 우와. 흠 나, 안 나. 나요. 이렇게 뜯어 먹어. 이렇게 버리면 돼. 예. 아, 아이씨. 안 달아. 올라온 것 같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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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원, 원. 원, 원. 원. 이어가니. 아, 에이. 에이. 아, 에이. 에이. 누구야. 혹시 밥 더 먹을 수 있어요? 네, 네. 여기서 많이 먹고 가. 아니, 진짜 맛있다. 얘들이 밥만 먹어. 차원이 달라, 차원. 침출 글래 먹으세요. 되게 맛있지? 맛있을 것 같아, 진짜 너무. 잘 먹으니까 너무 좋네. 궁금한 거인데 이거 어떻게 하다가 하게 되신 거예요? 아니, 왜냐면 이게 취지가 너무 밥 그냥 공짜로 먹을 수 있으니까. 아이고, 너희들 활동하면 진짜 뭐 먹지도 못하더라고. 와, 대박, 나 지금. 귀여워. 아니, 하나가 나. 우리 집 운동하고 있는 거야. 근데 계속 먹어졌네, 이게. 지금 근육이 생기는 게. 사장님, 다음 요리 가시나요? 궁중 떡볶이 할 거예요. 떡볶이가 후식이에요? 어묵 좋아하나? 좋아요, 좋아요. 어묵 최고.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묵은게 어묵어묵한데요. 아휴, 저 회장님. 이게 떡볶이요, 떡볶이요. 와, 이거 한번 보세요. 오, 마사지를 마사지를. 와, 이런 떡도 있구나. 면이 국물에 들어오기 전에 경락을 받고 들어가네요. 색도 참 예쁘다. 아이, 그럼. 그런 거 봐봐. 어머, 어머, 어머. 아, 대박. 우리가 궁중가상께 한우갈비 갔을까. 최고급 재료. 와, 진짜 확실하다. 관계치다. 맛있겠다. 신선로다, 신선로. 왕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우리 2차전 시작해야 돼. 요번은 좀 매콤한 거 좋아하는 사람 있는가? 저요. 저요. 네, 네, 네. 매콤하게? 저 매운 거 못 먹어요. 매운 버전 그냥 버전하면 되잖아요. 찬이 거 먼저 줘. 세팅 들어간다, 우리 회장님. 우와, 치즈다. 어머, 찬이만 특별히 또 치즈로다가. 녹는다, 녹는다, 녹는다. 와, 치즈가. 예스. 하나, 진짜. 어, 찬이야. 아유, 찬이. 자, 우리는 매운 소스 갑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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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매운 소스. 안 나오죠? 장식용이에요. 브라보. 그리고 이거 다 특제 소스도 회장님께서 다 집에서 만들어 오실 거예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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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이야, 이런, 이런 떡볶이가 세상에 어디 있어. 없습니다. 치즈 좋아하는가? 너무 좋아요. 로운이 한번 해. 제가 한번 해도 될까요? 쫙 뿌려봐. 가자. 와, 로운이 너무 잘한다. 와, 로운이 봐. 로운이 잘했어요. 로운이 참 잘했어요. 아유, 맛있겠다. 얘들아.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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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맛있겠다. 오, 이거 어떻게. 예스. 손잡이 잡으시고요. 밑에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마 치죠, 얼마 치요? 2만 원치 먹겠습니다. 너 예상값이 7만 원 있다. 성공하겠습니까? 며칠 날이 돈 받는 날이야. 매달 20, 며칠이나. 오케이, 알았어. 얼마 안 남았네. 오늘 9만 원이야? 저는 소식하니까. 한 2만 원치만 줬어. 2만 원치. 다이어트 해가지고. 고기 잔뜩 있어, 고기. 아이고, 그려. 해, 끝인가? 슈어 먹었어? 어, 어. 여기 있었는데? 그릇. 야, 누가 갖고 왔냐 그릇. 밑장 빼기 누구야? 카메라 몇 대인지 알지. 색도 참 이쁘다. 2천 원? 희영이 되잖아. 희영이 진짜. 뜨거워. 한 2만 원치만 줬어. 2만 원치. 근데 그릇 가져간 거 좀 너무하다. 그릇을 누가 가져가냐. 매운 소스를 넣어도 엄청 맵지가 않은 게. 매운 소스를 넣어도 엄청 맵지가 않은 게. 떡이 진짜 맛있다. 그리고 떡볶이가 너무 부드러워요. 너무 맛있어요. 어우, 너무 맛있다. 잘은 봐, 줘. 딱 맛있죠? 근데 매운 소스를 넣어도 엄청 맵지가 않은 게. 약간 소미름 맛이 진한 게 남아있어서. 달달해서 그래. 네. 너무 맛있어요. 저 떡 좀 주세요. 어, 채린이. 채린이. 채린이, 떡 좋아하는구나. 대박. 떡볶이요, 너무 맛있어. 어, 떡볶이. 어우, 너무 맛있다. 매운 소스도 열정했어. 굉장히 막히네. 끝난 게 아니었어, 이 형이. 또 먹어. 좋아. 근데 회장님이 제일 맛있게 드실 때. 나 지금 뭐한다. 저 계속 이런 거 보고 있었는데. 우리 듀얼을 위해서 또 하나 먹방 하나 또 해줘야 되는데. 우와. 우와. 우와, 이거 실제로 봤어. 또. 하다. 하하. 하하. 줬다 먹어야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아, 또, 또, 또. 하하하하. 지금. 줬다 먹는 게 왜 이렇게 많아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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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